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넛지입니다. 넛지란 뜻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으로 이 책에서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개입이 우리에게 똑똑한 선택을 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진 뇌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많은 선택지에 놓여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넛지를 실행하여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체계적으로 틀리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넛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장.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여기서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속하고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고 또 다른 때는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의식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심결에 사용하는 자동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해로울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어림감정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상세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림감정을 사용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 기준선 근처의 수치로 판단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용돈을 탈 때 1만원을 달라고 하는 경우와 천원을 달라고 할 때 용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1만원을 요구받을 때 더 많은 돈을 줄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수 가능성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연재해가 많은 해에는 보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많이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대표성에 따라서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가 2m인 획인이 키 1m 68cm인 유대인보다 프로농구 선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여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이 어떠할지 기대치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성적이 상위 20% 이상에 들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하위 50%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은 5% 미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손실 깊이 성향입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합니다. 즉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그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처참함은 그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를 하는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손실을 보기 싫어서 투자에 망설이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대학교는 자리가 자유 좌석지지만 처음에 앉은 좌석에 계속 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한 번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것도 몇 달 무료로 해주고 나중에는 자동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유금체계가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람의 현상 유지 편향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해지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프레이밍 효과란 인지된 이득을 포함하는 리스크와 인지된 손실을 포함하는 리스크를 다르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 90명이 산다는 정보와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는 정보는 확률상 똑같은 정보이지만 수술을 하는 자아는 숙고 시스템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자아를 물리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이렌과 율리시즈의 신화에서 보면 율리시즈가 세이렌의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자기를 돛대에 묶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세이렌의 유혹을 참아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자동 조종 모드로 밀어넣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계속 나온다면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은 그리스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만으로도 많이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두 자아의 대결입니다. 즉, 계획하는 자아가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하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자명종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얼마의 벌금을 내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들입니다. 돈을 걸고 약속을 주변 사람들과 하는 것은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장은 인간은 떼지어 몰려다닌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넛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첫째는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배운다는 점, 둘째는 가장 효과적인 넛질을 가하는 방법이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집단 동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당연히 틀린 것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맞았다고 하면 자신도 맞았다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즉, 타인들이 압력과 비단을 받기 싫기 때문에 틀린 답을 맞았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넛질을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명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효과는 사람들이 규범이나 유행에 동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크게 주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서 남의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남들이 저를 많이 안 본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됐거든요. 세 번째는 무작위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영역에서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대박나는 영상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작은 원인과 우연이 겹쳐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넛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경향들을 보았을 때 선택 설계자들, 즉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택 설계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행동 변화를 원할 경우에는 그저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이 행하고 있는 바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매 이사를 묻는 것만으로도 구매율을 35%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살 때 질문 자체가 기폭자가 되어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도를 측정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답변에 행동을 일치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만 하는 것으로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4장에서는 넛지가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놀라운 위협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익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가장 낮은 넛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선택들 즉, 어렵고 빈도가 낮으며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고 선택과 경험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선택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마주할 때 적절한 넛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넛지가 필요한 순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는 선택 설계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돈에 관한 넛지를 하는 방법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약간 우리가 읽기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사실들이 많아가지고 이 뒷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상 깊게 읽었던 돈에 관한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게 7장 순진한 투자자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축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할 때 마주치는 게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하는가 이거든요. 주식처럼 리스크가 큰 투자랑 예금처럼 안전한 투자에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률도 더 높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는 거를 이익을 보는 것보다 더 두 배로 불쾌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리스크를 안 질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리스크가 큰 주식과 채권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단기적인 변동에 과도한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어린 감정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해서 적절한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사용자들이 선택하도록 넛질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인간들은 손실을 싫어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줄잡아 얘기하면 인간들은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 두 배로 손실을 혐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명의 투자자 빈스와 리브의 행동을 생각해 보자고 하거든요. 빈스는 주식 중개인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지속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물면 습관적으로 그날의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인 빈스는 하루에 5천 달러를 잃으면 비참한 기분을 느끼고 그 비참함의 수준은 만 달러의 수익을 낸 날 느끼는 행복의 수준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빈스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차피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기쁨보다는 손실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립이라는 친구는 특정한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20년간 잠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립은 잠자기 전에 주식 중개인을 불러서 자산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립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지극히 담담하다고 합니다. 20년이면 주가는 거의 확실히 올라가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립은 빈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돈을 몽땅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 아기처럼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빈스와 립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빈도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20년에 걸친 주식 및 채권의 리스크를 기록한 증거를 보여주면 거의 모두가 주식 투자를 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텐데 주식을 사고 팔면서 계속 주가의 변동 사항을 하루하루 체크를 하면 올랐을 때는 기쁘고 떨어질 때는 괴롭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느끼는 게 떨어졌을 때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 괴로움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꼭 이거를 명심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군중 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리를 짓는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이 쭉 오르게 되면 주식을 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주식을 팔려고 하는 근원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무리 짓는 본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넛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사주를 회사에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사주에 자신의 재산을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사주에 투자를 하면 첫째는 주식에 몰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잘못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신용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출 상품이 단순했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을 물게 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됐지만 요새는 이자만 물고 원금을 나중에 사는 거치 상품도 나왔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상품도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다는 거죠. 선택이 많아지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은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대출 상품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모기지와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때문에 삶이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당한다고 합니다. 종종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도록 당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지닌 약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심각한 고충을 심지어는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정부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택 설계에서 몇 가지만 개선하면 사람들이 치명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이라는 책을 리뷰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책을 살 때 저는 단순한 자기개발서적인 줄 알고 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자기개발서적인 게 아니고 행동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타신 리처드 탈러라는 분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정책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손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설계를 잘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 책을 그냥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내용인 것 같고요. 좀 더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리뷰도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